수연, 솔직히 약간 얘기해봐. 지금 우리 준호 오빠 좀 어떻게 생각해요? 솔직히 얘기해, 우리끼리 있으니까. 정말로. 아니, 근데 처음에는 나쁘지는 않다. 그렇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지도 않다. 그랬지만 좀 뵐수록 매력이 있으시네. 진짜로. 전 그 개그에 아까 지금이 순재 하시는데 2년 반 해버려. 지금이 순재. 지금이 순재. 그 순간 좀 재치 넘치게 지금이 순재를 외칠 수 있는지. 아니 근데 보니까. 쏘가리. 쏘가리. 잡으러 가셨다가 쏘였나? 이런 거 같아, 이런 거. 쏘가리 잡으러 가셨다 혹시? 쏘가리? 아, 그래. 아, 오빠들 왜 안 오나 진짜. 걱정되네. 전화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같아. 근데 어머님들은 어디 가. 저희 같이 도와야 되는 거. 어디 가신 거 아니야? 생각해보니까 진짜. 매운탕 거리 다 준비해두라고 그랬는데. 아, 이거 오늘 야. 쏘가리도 잡아. 이야. 쏘가리. 저희가 맨손으로 잡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정말. 대단해. 잘하시던데 뭐. 이야. 동생들이 매운탕 거리 다 준비해놨겠죠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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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